대통령 탄핵 발의를 꺼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민주당이 승리할 선거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SNS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의원의 이런 강성 발언은 당내 잇따른 설화에 지도부가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.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 감사합니다.